강서구가 최근 서울시에서 실시한 2022년 주소정보업무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. 주소정보업무평가는 주소정보시설관리, 상세주소 부여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추진한 주소업무 관련 실적을 고려해 평가됐습니다. 강서구는 태양광 LED 건물 번호판 등 주소정보안내 시설물을 확충해 도로명 주소의 올바른 사용과 홍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주소정보시설관리, 주소정보시책추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.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속 주소정보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 자연과 공존하는 안전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